한 발에 집어넣으시고 제가 선생님 팔이랑 다리를 같이 못 움직여요 동시해요? 동시에 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다리 안 하셔도 돼요 한 발만 앞으로 뺀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하고 팔만 넣었다가 당기세요 당기고 나는 이것만 했을 팬들이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그거예요 이쪽 다리를 들면서 오른쪽 다리를 들면서 왔습니다 여기 어깨를 이렇게 뒤쪽으로 해주세요 제가 이런 디테일을 잘 못.. 맞아요? 완벽해요 나샤이 이치 이치 부스로 이렇게 붙잡고 그냥 아무거나 그리시면 돼요 그린다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지금 이제 반 한 건가요? 네 아 네 이 부분 네 목 아이솔레이션 할게요 아이솔레이션.. 연습생 때 하던 겁니다 나샤이 쿵 나샤이 쿵 야 강 죽을 할 거예요 나샤이 쿵 나샤이 나샤이 쿵 나샤이 쿵 여기가 엄청 빠르죠 같이 predominantly 슬픔 네 번째 kommer 진짜 좋으셨다 근데 지금 엄청나요 지금 앞에 거울이 없어서 여러분의 리액션을 보고 어? 잘하고 있는 건가 보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방송을 보고 아니에요 이렇게 화낼 일은 없겠죠? 아니에요 이분들이 나를 놀리려고 아니 진짜요 방송을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죠? 저희 안무 중에 이거 해드려야 하는 거 진짜 안무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채령이가 혼자 따로 멋있게 춤추면 이제 저희가 가르쳐주면 되죠 원래 안무가 해보자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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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ствен이에 주목시키는 그걸 선배님께 해드릴게요 그럼 제가 뭘 하면 돼요? 이거 해주시면 돼요 그거 또 어렵다 뭐야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썹은 약간 이렇게 눈빛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잇 잇 잇 잇 잇 나 진짜 맞는 거 맞죠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알겠어요. 믿고 해 볼게요. 잘 떨려요. 샤이 일교하여, 샤이 일교하여, 일채여, 일채여, 일채여. 오, 진짜 민망. 네? 2배속이요? 2배속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저희는 패스터마크. 1루 3. 1루 3. 1루 3. 1루 3. 말해봐 다 어서 다 켜듬지. 1루 3. 1루 3. 1루 3. 1루 3. 1루 3. 2루 3.